제롱이는 성격이 진짜 무던하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 먹고 있어도 그냥 앉아서 먹고 싶다 계속 기다리면 주려나? 이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잖아 근데 성격이 예민하고 그러면 제롱이는 먹고 싶은데 주려나? 줄까? 주겠지 제 얘기 특히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아쉽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제롱이는 옆에서 있어도 짖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한마디도 뭐라 안 하고 진짜 근데 자기가 먹어본 거는 이제 약간 승질리잖아 고기 이런 거는 줄 수 있으면 안 돼 왜 앉아 줄 수 있으면서 왜 앉아 이러고 근데 이제 자기가 대충 봐도 내가 먹던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끝날 거 같은 거면은 그냥 먹고 싶긴 한데 이러고 그냥 있는 거야 나는 못먹나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무던하지? 무던해 진짜 막 예민함이 없어 진짜 그 점은 진짜 봄받고 싶다 야 진짜 그러면 세상 살기 편할 텐데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게 아니라 봄받고 싶다고? 아니 성격이 그런 예민함이 없으면은 근데 세상 살기 편하잖아 오! 꼬리와 꼬리와 함께 탐érêt 소고기 좀 더 기분 좋았어요 좀 더 느끼한 하루에